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남강토건이구요. 코드번호는 001260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남강토건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는데 일단 종목 분석 먼저 해드리고 이게 왜 올랐는지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강토건은 오늘 상한가 같구요. 현재 이제 시가는 13,35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뭐 사실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물량들이 세력들이 세력 물량이 많이 매집되어 있고 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수치가 괜찮다 이런 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 당장에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강토건 펀은 2019년에는 36배였다가 2020년에 17배로 올라가... 잠시만요.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26배 그리고 2020년에는 아직 뭐 수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매출은 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7년에 1,156억원, 2018년에 1,572억원, 2019년에는 2,362억원 이렇게 되는데 2020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성장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성향 요거는 없네요. 요거는 사실 없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일단은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게 크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슈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력들이 여기는 이제 매직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각도가 세게 나오니까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해버리죠. 바로 가격 조정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바로 가격 조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쭉 행보를 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건설업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난강토건이 333억원 규모 포항 블루밸리 공사 수주 계약을 했고 12월 4일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34억 규모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선공사를 수주했다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 또 이때는 살짝 악재였죠. 이때는 악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게 없어서 여기가 이제 바닷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닷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거의 바닷건이어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코로나 이때는 솔직히 예외적인 거고 바닷건입니다. 완전.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했죠. 유상증자 결정했는데도 사실 악재로 작용을 많이 해서 근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바닷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주는 옳은 이유는 그거죠. 주택공고 확대 기대감에 건설주 이틀째 강세 그래서 난강통원 23% 이때 오늘 이제 오전이죠. 뭐 이제 대비등랑 현황을 보면 전체 68개 건설업종 관련주 중 55개 종목에 상승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이슈라면은 내일 한 번 더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요런 종목 같은 거는 갭상승 시작했다가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요런 차트가 항상 형성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조정을 받아서 이런 차트가 항상 형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에도 보시면 항상 그래 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항상 그래 왔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 항상 그래 왔고 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차트를 보고 항상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시작하고 이게 이게 이상하죠. 사실 올라갔다 떨어져서 시작하고 어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오늘 상가를 어 이게 엄청나게 큰 오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큰 오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건설업 건설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오르진 않았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이틀째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항상 리뷰해 드리는 현대건설 보시면은 현대건설도 또 올랐어요. 5%나 올랐어요. 현대건설은 이 무거운게 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강통은 왜냐면은 현대건설 봐봐요. 시총이 4조예요. 근데 남강통은 시총이 13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이슈면은 어 당연히 시가초간 가벼운 거 똑같은 100억을 넣어도 어떤건 10% 가고 어떤거는 뭐 2% 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다시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어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욕심 버리고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어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충분히 많이 터져 좋습니다. 그래서 음 낭강통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면보다는 좀 이제 좀 중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일 아예 조정이 음 여기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아예 어 이렇게 제 말대로 이렇게 꼬리표를 달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을 이렇게 받을 수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이틀째 강세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 수익을 좀 실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서 어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뭐 좀 홀딩해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하단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 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어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세 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팩 현재가 122,000원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세종을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팩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2분 추천드렸던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원 PNC 박셀바이오 보유 종목 TNR 바이오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어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요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팹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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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